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반경쟁 행위를 하는 슈퍼마켓들에 기업 분할 또는 지점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더튼 당수는 해당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유사한 법이 다른 국가들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튼 당수는 해당 정책을 통해 이 나라에서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그 같은 정책은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 문제가 있고 콜스와 울리스가 식품 가격을 올리면 콜스와 울리스 편에 서지 않고 소비자 편에 설 것으로 가격 인하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스 정부는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슈퍼마켓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기업 분할 권한의 법제화를 배제했습니다. 반면 녹색당은 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